매주 매주 같아 매주 그니까 귀여워 귀엽다 이렇게 사진 몇개 사진을 찍다가 왜 너 점점 사라져? 아직 음식이 나와야 찍지 아 맞아 그렇게는 식전빵 식전빵 저기요 감자수제비 한국인 버전으로 얘기하냐 감자수제비 한국 버전으로 이거 알아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톤스러운 효과 이렇게 이렇게 흰색 이렇게 푹 나오는거 아 난 그런거 안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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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코로나 회사 동료분 중에 밀접 접촉자가 생겨서 또 검사받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나머지 재택하고 내일도 아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재택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떡볶이를 시켰다는 거입니다. 떡볶이를 시켰고요. 오늘 너무 우울하니까 떡볶이를 먹어야겠더라고요. 지난번에도 두 번째 코로나 검사 받았을 때도 떡볶이를 먹었는데 오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볶이를 기다리며 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볶이 왔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아 너무 좋아. 짠. 넘치겠다. 아 냄새를 못 담네 이게. 그러면 저는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계속 점심에 샐러드 먹고 있어서 아쉽긴 했거든요. 이것저것 못 먹어서. 괜찮아요. 근데 떡볶이 한 번 먹어주면 또 일주일에 살아갈 힘을 얻으니까. 흐흐흐. 안 매워. 덜매운 맛 시켰는데.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맵네. 근데 또 먹다 보면 또 매워지겠죠. 제가 이번이 세 번째 코로나 검사인데. 두 번은 집 근처에서 받았고. 이번에는 회사 근처에서 받았어요. 아 코물 날아오래. 세 번을 받았는데. 두 번은 코를 하고. 입도 했거든요. 그거를 했는데. 회사 근처는 코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. 뭐가 달라진 건지. 전체적으로 달라진 건지. 아니면 지역별로 검사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생긴 건지. 모르겠어요. 근데 세 번째라고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. 너무 맛있어. 그치에 대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너무 좋지 않나요? 오늘 저만 검사 받고 아 어제 검사 받고 음성이 나왔습니다. 저희 회사 며접 접촉자 분도 음성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여보세요? 네. 어? 아니요. 저 집이에요. 언니 연락 오시면 나가려고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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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재택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오늘은 토요일이고. 오랜만에 좀 빡세게 화장을 하고. 네. 나왔습니다. 제 정말 정말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. 이렇게 왔고요. 아무튼 이렇게 입고 결혼식장으로 갈 것 같아요. 물론 영상에는 많이 못 나오겠지만. 이제 제 친구 선물로 주려고 영상 많이 많이 찍을 거니까. 아 네. 마스크에 착용했습니다. 도만알γ Hof 카카오티 베이징 다른 컴퓨터 세팅 신선한 퇴근 이거 끌렸지 이거 뭐야 너무 걱정했던 그게 아닌데? 처음에 그냥 입었던 그 사진보다는 나아졌지? 아니 우선 꽃을 준비했어 근데 어 맞아 아예 또 와주는데 갑자기 꽃을 받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나의 친구들은 다 나의 친구 나 표시가 싫은 친구들은 없어요 싫은 친구들만 내가 준비했다니까 아 그럼 지혜 기억나? 비니야 너무jos 물론 주혜가 나 찍지마 그게 그걸 떠나서 나는 내 미쳤다 나 물 사이다 물 사이다 주혜는? 나도 물 사이다? 아 역시 토마쥐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끝나고 지금 집에 가려고 지하철에 왔습니다 이렇게 받은 꽃이랑 이렇게 받을때는 투데이 이렇게 받을때는 저는 호로운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받을때는 나의 물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거 그렇게 받을때는 그런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을때는 아멘